오! 이게 뭐야? 아 우리가 여기 몇 마리가 있는 거지 지금? 야 이거 약이다 약 그쵸? 네 그럼 이거 한다 딸매들이 뭐해? 아 뜨거워 아 아파서 나 싫었긴 한데 이거 가면 되죠? 들어가 들어가 자 밥이 왔어요 고생하고 먹으니까 맛있지? 야 아빠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밥이 꿀맛이다 꿀맛 고모하고 다 어디갔어? 고모 여기 어디갔어? 아 왜 안 돼 이거 동생도 못 알아보셔 아버지 이거 이거 너는 왜 웃어 아 이런 거 좋아하더라 시계 빼고 다 빼요 아버지 그러면요 나는 행복이면 할게 미스터코 그래 그럼 같이 하시는 걸로 진짜로 와 우리 아버지 경상도 남자들이 원래 그렇게 무뚝뚝하고 아버지는 설거지 해본 적 있으세요? 안 해 나 아버지 지금도 엄마가 나와서 그릇 두 개만 시키면 돼 천영아 할아버지 태어나서 설거지 처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개만 시키면 돼 아버지가 천영아 할아버지 태어나셔서 설거지 태어나서 설거지 처음 하시는 거다 이거 얼마? 우와 이게 뭐 아유 뭐 지금 대림만 여기서 비누칠하고 삼촌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엎으세요 네 됐어요? 네 오케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아버지 오늘 저기 뭐야 여기 쓰셔야겠는데요 여기 쓰셔야겠어요 물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 물이 이렇게 시원찮아 물이 이렇게 시원찮아 저거지 못하는데 물 틀어서 물 틀어서 해 이걸 1차 헹궈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 제가 그럼 제가 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돼 손으로 이렇게 아 진짜 처음 해보시라고 그래 그렇죠 처음이야 이게 뽀독뽀독 했을 때까지 물로 헹구시라고요 기름기 없게 아니 이게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느끼시면서 뭐 붙어있는 거 있으면 손톱으로 떼시고 아니 이거 저 맑은 행동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렇게 해서 저쪽에 엎어놓으면 돼요 자 아 아 야 야 이거 세상이 변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이 얘기 무슨 짓이야 어?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하면서 설거지하라 그래야지 아유 집에 가서 안 하시죠 여기서 지금 아니 아니 이게 보기 좋아 아랫집 저 그 김 교수는 얼마나 설거지 잘하는데 자 이쪽에 이쪽에 놓을 테니까 아 군방이네 둘이 하니까 아버지 네 잘하네 우리 아들 잘한다 이게 진짜 질서 없이 고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중요하더라고 설거지에 보면 저 그릇 딱 닦은 걸 근데 니가 닦을 때 네 그거를 정리로 따서 구입했는데 하하하하 이제 더 덜 덜 나온다 하하하하 아니 이게 지금 쌓여있는 게 그렇게 안 쌓여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하하하 그래도 걸려가지고 접힌이 접힌 대로 아 아버지가 애초에 분류를 그렇게 하셔서 뭐 샀어야죠 둘이 싸운다 이제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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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가 제게 나왔다가 그러니까 아 아 그 정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닦고 가야 돼 그냥 두 번 일하게 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아 하하하하 이야 수고했네요 가야 아직 멀었다 이 과외 다 닦아야지 네 물기 올게 네 물기 올게 어 상식 되게 잘하신다 나 물 물 하면서 살림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기분 좋잖아요 세무조 하니까 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